마이콜 와... 주상호텔보다도 물 더 뜨겁게 더 잘 나와 와 너무 좋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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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운 물은 나오나? 뜨거운 물 나오나 한번 틀어볼까? 따뜻한데? 손잡이 누가 셰어 했나봐. você? 뜨거운 물이 pollution. 뜨거운 물이 työ. 뜨거운 물이 뜨거운 물이 WAGUSивать. 뜨거운 물. 뜨거운 물이라. 뜨거운 물이 WAGUSAR sü télé장 yapamU. 이런거에요. 미에피 24시간. 미에피 카이팡 무료계방. 물은 아껴 쓰세요. 너무 좋다. 끝내주네. 여기 너무 좋은데. 샤워하고 가야될거 같아요. 너무 좋다. 이런곳이 있네. 중국 너무 좋은데. 고속도로 휴게소. 맥도날드도 있고. 지금 당장 샤워할거 꾸려서 나와야될거 같아요. 팬티하고 양말도 하나 챙겨갖고. 고속도로 휴게소 구요. 지창이라는 고속도로 휴게소 인데. 여기 보이는 여기. 샤워실. 무료 샤워실이에요. 샤워하러 갑시다. 샤워실에서 무료로 개방하고. 세탁기도 무료로 쓸 수 있고. 너무 좋아. 고속도로 통행료 아깝지 않은데요. 이번에는. 슬리퍼. 슬리퍼. 갖고 다녀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바닥에. 바닥에. 맨발로 해야 되니까. 신발. 슬리퍼. 갖고 다니면서. 타먼지. 이름나. 따뜻한mile. 따뜻한 물로 샤워를 했더니. 아주 개운합니다. 개운해. 자. 또 길을 떠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휴게소 아직 끝내주네요.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